배우 이범수가 영화 인천 상륙작전 촬영 중에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. 이범수의 소수사 관계자는 이범수가 최근 인천 상륙작전 촬영 중 낙하하는 장면에서 무릎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는데요. 소수사 관계자는 무릎에 물이 찬 상태지만 통원치료를 받으며 촬영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편 인천 상륙작전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특수부대원들의 치열한 전투와 희생을 그린 블랙버스터 영화로 이범수는 북한군 장교, 림계진 역할을 맡았습니다.